제주도에도 아파트를 엄청나게 때려 지어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분양이 됩니까? 이제 미분양된 물량들 반값으로 세일한다고 할인전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영상을 찍은지가 4월달 4월초 봄이었는데 벌써 한여름이 다 됐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저기 상가하고 분양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기서 촬영한다고 지켜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텅 비어있는 것 같은데 안에 차는 몇 대 대 있습니다. 회사보유특별분양 네 이 말 속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저 회사보유분특별분양이라는 말이 악성재고 즉 분양 안되가지고 남아있는 물량들 떨이판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분양 전화번호는 제가 모자이크 안하고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중개하는 뭐 그런 유튜브는 아니지만 또 혹시 필요하신 분들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냥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보시면은 지하주차장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 원룸처럼 보면은 1층을 전부다 주차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비용을 못내가지고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전면 가동이 안되고 올스톱 했답니다. 그러면은 저 높은 5층 6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되겠죠. 옛날 아파트 5층짜리 이런데 보면은 엘리베이터 자체가 처음부터 없죠. 네 그냥 걸어서 올라가면은 조금 뭐 운동삼아 올라가지만은 무거운 짐 들고 올라가면은 완전히 녹아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 입주에 있는 사람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관리비 나오는거 얼마 안되겠죠. 그래서 그 돈가지고 도저히 관리사무소 운영이 안되가지고 관리사무소도 철수를 하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이것도 다 폐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쓰레기는 다 알아서 처리를 해야되는겁니다. 지금 뭐 제주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아우지탄강입니다. 중소건설사들 퍽퍽 쓰러지고 부도나고 난리가 나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컷 이렇게 돈 덜해가지고 아파트 다 지워놨는데 분양이 안되다보니까 이제 시공사가 자빠지는겁니다. 지금 이 아파트 전체 세대수가 120세대정도 됩니다. 그런데 분양이 된 세대가 30세대정도밖에 안되고 또 일부는 임대로에서 나갔답니다. 그래도 완공해놓고 부도난게 천만다행입니다. 안그러면 아직까지 그대로 폐근물로 남아있을겁니다. 제주에서 국도를 쭉 달려다보면 저 광고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있습니다. 뭐 파격할인 반값할인 이렇게 광고를 막 붙여놨는데 여기 32평짜리가 처음에 분양할때는 4억 7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되고 이제 공매로 넘어가가지고 2억 7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분양가에 반값으로 떨어진거죠. 지금 한채당 2억씩 할인을 해줬는데 이게 거의 건설원가 수준이랍니다. 그러면은 분양만 잘됐으면은 아파트 한채 2억 마진이 생기는겁니다. 야 업자들 분양만 잘됐으면 한 200억 넘게 챙길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여기 아파트 쭉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분양사무실에 있는 실장님이죠. 실장님이 오시더만 야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러면서 아이고 저는 뭐 밖에만 보고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해도 억지로 또 안에 들어가서 구경을 시켜줍니다. 네 들어가보니까 뭐 크게 화려하진 않지만은 뭐 일반 아파트처럼 깔끔하게 지어놨습니다. 로또에 걸리면은 제주도에 이런 세컨하우스 사놓고 네 심심하면은 주말에 비행기 타고 제주와서 낚시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죠. 제주도는 화산섬이라 가지고 시멘트 공장도 없어요. 철건, 건축자재 이런거 육지에서 모두 싣고 와야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육지보다는 아파트 원가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아파트 위치가 서귀포 시내도 아니고 제주 영어국제학교하고 신화월드하고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제주 국제학교하고 신화월드 쪽에도 거기 아파트 엄청나게 많이 지어놨습니다. 거기도 지금 텅텅 비어있는데 여기 진든다고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사지를 않겠죠. 여기 부동산 업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분양 받아가지고 임대로 돌려면 임대 수익 나온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아이고 그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에 아파트가 엄청 많은데 굳이 국제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집을 얻어놓고 학교를 다니질 않겠죠. 이 아파트가 21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지금 해수로는 3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반도 분양이 안된 겁니다. 지난 영상에 보시면 제주도의 폐건물은 제가 전국으로 다녀보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폐건물이 가장 많은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계속 지어제끼입니다. 아파트 못 지어가지고 죽은 조상이 있는지 분양이 되든지 안되든지 무조건 새로 지어제끼입니다. 제주도에 지금 여행객도 안오고 지금 자영업자들은 거의 뭐 다 멸망할 지경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제주도에서 식당하시는 이런 분들 다시 짐 싸가지고 육지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분양 광고를 이렇게 해도 안되고 저렇게 해도 안되고 이제 별 방법을 다 씁니다. 이제 아파트 분양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는답니다. 저는 뭐 비트코인 하나도 없지만 돈이 없으면 비트코인이라도 있어야 아파트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최근에 아파트 분양이 안되가지고 광양하고 대구쪽에는 8천만원씩 할인을 해서 물량을 밀어내기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최초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8천만원 더 주고 산거죠. 네 그렇다보니까 아파트 2, 3, 5도개 아파트 정문 막고 철조망 치고 지금 뭐 전쟁이 벌어져 있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건설 노가다로 경기를 부양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중국 보십시오. 그 흥다그룹 망해가지고 중국이 완전히 유령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뭐 지방에도 식당에서 소주 한병에 5천원 서울같은 데는 뭐 한병에 7천원 한다던데 그러면은 뭐 친구들하고 간단하게 삼겹살 구워가지고 소주 한잔 마시는 것도 이제 부담스러운 시대가 된겁니다. 이렇게 서민들 삶이 팍팍한데 저 비싼 아파트 돈주고 살 능력이 있는 서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일본 N화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고 중국 사람들도 이제 제주도 이런데 안오고 전부 오사카 일본 여행을 다 가버립니다. 네 오늘 제주도 아파트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하다.